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7억 원 규모의 2천마장 물류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터널공사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스웰의 자회사 강수 로스웰 전기유한회사가 지난해 5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전년 대비 82.6% 늘었습니다. 자세한 공시내용 다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크래프톤이 한 1679억 원 정도의 큰 금액이죠.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만 하더라도 주식에는 아주 주주들에게는 좋은 정책인데 매입한 주식은 연내 전량 소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보유화주 말고 소각하는 것을 원하는데 크래프톤이 연내 소각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정책은 결국 크래프톤의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확인이 보이고요. 크래프톤이 21년 8월쯤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공모가가 49만 8천 원으로 상장을 했는데 그날부터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크래프톤의 주주들의 원성이 크고요. 얼마 전에 주총에서도 이 때문에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가서도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크래프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는데 크래프톤이 사실은 계속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몇 가지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크래프톤의 가장 최대의 히트작이라서 배틀그라운드의 후속작을 못 내놨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속작을 내놨는데 후속작이 사실은 배틀그라운드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히트를 쳤어야 되는데 히트를 하지 못하고 사실은 회사의 투자금만 갉아먹는 그런 셈이어서 이 때문에 크래프톤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인도에서 출신했는데 인도에서 인도 당국의 정책과 불협화함을 일으키면서 인도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야심차게 출신했는데 인도 당국과의 불협화함으로 서비스가 출시됐기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거고 이걸 해소하려고 부달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래프톤의 주가가 반등하려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BMGI라 합니다. 이게 인도 서비스가 재개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것이고 또 하나 우호적인 건 뭐냐면 중국에서 게임을 엄청나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마약 수준으로 발언을 하면서 게임이 철퇴를 맞았는데 최근에 시진핑 3년이 끝나면서 게임에 대한 철퇴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 크래프톤의 거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모바일이 재개된다면 그걸 보시고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크래프톤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그래도 저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유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AP 위성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급락 중인데 회장이 또 매도를 했네요. 네, 그래서 아마 매도, 그래서 급락한 거를 보이는데요. 그래요? 참고로 AP 위성은 AP 시스템과 무관한 회사입니다. 그 사명이 AP가 똑같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분도 계신데 그 무관한 회사이고요. AP 위성은 사명에서 보다시피 위성통신과 관련된 기업이고 위성통신의 단말기를 제조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특별히 UAE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UAE가 국가적으로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에 따라서 AP 위성의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로 보였는데 최근에 AP 위성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사실은 UAE 때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던 우주청이 가시화되면서 AP 위성도 가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우주청이라는 건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던 위성과 과학기술 정책을 갖다가 하나의 본부에서 다 총괄하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AP 위성이 올해 들어서 YTD로 165%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곧쯤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유장수 회장을 비롯한 그다음에 유나영 씨, 유장수 회장의 딸입니다. 또 지분을 매각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책 테마주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수치를 꼽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갑자기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안 좋긴 한데요.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조선은 무엇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성 산업이 과학에서 민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꿈과 미국이 달나라에 가는 이런 어떤 것을 바라보는 산업이었다가 이제는 진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그런 저개도 위성을 통해서 스타링크로라는 저개도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펼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인공 저개도 위성과 통신화를 내면 단말기가 필요한데 AP 위성의 단말기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마주 성격에서 이번에 이제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성 설령 우주청이 이제 가시화되고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다시 한번 AP 위성이 아마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인 이제 매출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만 매출과 연계된 점은 삼성전자나 애플이 저개도 위성과 통신화할 수 있는 단말기를 그러니까 그 핸드셋 스마트폰을 내놓게 되면 그때는 이제 AP 위성의 전체적인 매출과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주위성항법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누리호도 5월 중순이나 6월 정도에 다시 발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주항공 쪽 오늘은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타큐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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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